우리 새로운 친구가 도착했어요 너무 가까이 대지마 우와 예쁜 웰벌레 가만있어 가만있어 움직이면 잘 안 찍혀 귀여워 이제 그만! 제발! 보험상으로 찍었어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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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어때? 우와 와 되게 귀여워 엄청 크다 대단하지요? 응 완전 움직이기 잘했지요? 응 얘 조그만해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봐봐 나 이것 좀 봐봐 나 이것 좀 유튜브에 올리는거야? 응 안녕하세요 전 유혜중입니다 오늘은 내가 호랑나비 애벌레를 좀 가져왔는데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탁 여기 보이시는게 바로 호랑나비 애벌레에요 짱 귀엽죠? 그런데요 냄새뿐이 왜 안날까요?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고 여기 애기들도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남은 애는 좀 조그마지만 얘는 엄청 조그매요 그리고 주의 절대 조그만거 왔을 때 만지지 말 말 그리고 관찰하겠습니다 지금 여행 자 여러분들 이제 관찰 끝만해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제일 봐봐요 그러면 여기 뭐 여기 심장 두근두근 거리는 거 보여주세요. 안 보이면 그냥 실제로 택배로 시켜가지고 관찰해보면 돼요. 그리고 잘 보지만 냄샛불을 꼬아 보겠습니다. 왜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거 보여주세요. 그리고 재밌었나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